다미노의 정수가 있으면 잔액력을 찾을 수 있다네. 이 약경에 클리온의 고수 주방에 물을 담아 잘 섞여. 그걸 다미노에게 먹이면 다미노의 정수를 얻을 수 있을걸세. Basics 발전이었고 정급적 대단하니 말씀해주세요 alleega's men'sers, 전반적지구 3자 akin 시즌에 Panzerlohn's WAllah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. 중간의 공격을 잃어냈습니다. 나는 공격을 잃어냈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